우리나라는 리더십 교육이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저기 서양에 비해서 만약에 미국 같은 미국에 비해서 그런 게 형편없다고 보는 게 리더십 교육 자체 개념이 없어요. 리더십의 개념. 그럼 개념이 없을수록 소시오들이 창궐해요. 지들이 잘하는 줄 알고. 리더십이라는 걸 어렸을 때 우리 배울 일이 있나요? 그런데 사회에 나가서는 또 리더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 막 노노 사고 그래요. 갑자기 팀장 대고 나서 노노사. 이상하다. 어떻게 하지? 나도 컨트롤이 안 되는데 대인관계 남을 내가 이끌어야 돼요. 그런데 남을 이끌 수 있어야 군자라고 하는데 군자 교육이라는 게 리더 교육인데 뭔가 좀 이상하죠? 옛날 리더 교육만도 못 하다는 사실. 완전히 다 너만 최고다 하니까 금쪼기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금쪼기들을 리더한다는 건 왕 금쪼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시오가 올라가는 거예요. 대왕 금쪼기가 나와서 끔찍이가 나와서 금쪼기들을 다 통솔하는 거예요. 양심 리더십이라는 말을 자꾸 미는 게 이렇게라도 해야지 리더십 교육을 또 언제 어떻게 하겠어요? 보살이 리더다. 이런 리더가 나와야 된다. 뭐 갖다 붙이면 서양에 막 나오는 서번트 리더십이니 뭐니 좋은 말들은 있어요. 들어가 보면 다 보살 리더십이에요. 그걸 우리는 양심적 리더십이다 해서요. 그 우리 있잖아요. 그 네 가지 소비자명, 소통해야 리더다, 비전 제시해야 리더다, 자명한 말을 해야 리더다. 자명한 말로 명분을 제시해야죠. 그 다음에 우리를 공감시켜야 된다, 공명시켜야 된다. 글로벌 리더 교육 뭐 이러면 막 말은 있을 걸요. 가서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리더가 자기 다른 사람들 위해서 막 희생도 해야 되고 막 설선수검도 해야 되고 이런 정신을 많이 가르쳤다면 금쪼기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서양에 비해 이런 게 아쉽다는 게 소시오패스도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정도는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지 않나. 이 욕만 해 먹으려고 하지 내가 그래도 명색이 리더인데 이걸 못 해주면 리더로서의 내 자격이 상실돼. 그러니까 우리 미국 영화나 이런 막 사극이나 이런 거 보면 다 막 리더들, 왕들은 좀 더 고민하잖아요. 옆에 책사도 붙어가지고 여기서 좀 뭔가 관대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익을 위해서라도 내가 리더다운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감각도 잃어버렸다는 싹. 최소한 부하를 이끌려면 내가 어떤 희생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내가 옷 벗을 각오도 해야 되는 이런 감각이. 이걸 보여줘야 왜냐하면 그래야 부하들이 따르니까. 우리는 이런 감각이 없다는 거죠. 그런 게 좀 공론화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너가 리더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딱 그게 사회에서 서봐. 그러면 정치까지도 딱 이어지지. 정치가가 저러면 안 되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우린 거칠게 제시한 게 욕바람이 일단 잘 지켜라. 그래야 리더 된다. 너가 타인의 리더라면 욕바람이를 먼저 솔선수범해서 잘 지켜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라도 해줘야지. 안 그러면 알량한 양심 같고 착한 사람들이 오히려 호구가 되는. 욕바람이를 모르는 착한 사람은 호구가 됩니다. 그냥. 맺고 끊는 게 기준이 없거든요. 착하다는 얘기는 일단 거절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소시오패스들이 무리한 욕을 해왔을 때 거절을 못 해요. 다 들어줘요. 내가 좀 소시오패스로 화내면 더 못 들어줘서 그런가. 내가 제때 못 도와줬나. 자기 반성까지. 근데 진짜 보살은 일단 셀프 리더십이에요. 자기가 자기 욕구를 다스리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리더는. 내 중생심이 팔로워예요. 자꾸 못 가겠다고 하고 딴소리하고 꼬만 소리 나는 거를 자기가 욕바람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다스리는 거죠. 안 돼. 요건 돼. 요건 자명하니까 해. 요건 찜찜하니까 요만큼만 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리더십. 근데 나를 다스려야 된다는 게 자기의 이 감정을 컨트롤하는 거죠. 생각과 감정을 컨트롤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리더십이 길러져서 타인한테 나가는 거잖아요. 타인을 확장된 나로 보고 나를 더 확장한 개념으로 보고 나를 경영하던 그걸 가지고 경영합니다. 양심으로 무슨 사람을 리더합니까 하는데 비양심을 써보면 알아요. 비양심 밑에서는 못 따라가요. 아무리 저 리더를 존경해도 계속 무리한 요구만 해오면요. 퇴사를 결심하게 되죠. 떨어갈 수가 없으니까. 따라가겠다는 애들은 다 쏘쇼 됐어. 그런 애들만 남고 나머지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못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양심 충족시켜주지 않고 사람 살맛나게 할 수가 있겠어요. 아주 뭐 소시오패스들 아니고서야. 기본적으로 살맛나게 하려면 되게 보람있게 자기가 보람있는 일을 했다는 기분을 줘야 돼요. 결국 하늘이 정해놓은 룰이에요. 양심을 채워주지 않으면 아까 뭐 우주적 에고이스트가 되잖아요. 욕심을 우주적으로 키워봐도 저 상대방을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면 양심적으로 말해주면 제일 쉬운 거예요. 그럼 알아서 지거 신나서 따라오고. 어때요. 간악한 수법이. 양심적으로 계속 상대해서 상대방을 계속 보살로 만들어서 더 막 따라오기 쉽게 만듭니다. 진짜 소시오패스들이 무서운 이유가 양심이 마비돼 있어서 그래요. 이 사람들은 양심이 좀 마비돼 있어요. 그러니까 덜 괴로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찜찜하지가 않다고 사실. 찜찜하지가 않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이 정자들하고 싸우려면 힘든 게 일반인은 당하는 이유가 이 사람은 안 찜찜한데 일반인은 미치게 찜찜한데 이쪽이 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보살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보살은. 보살은 너무 찜찜해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빨리 육바람을 분석해서 대책을 빨리빨리 마련해 가는 거지 거기서 계속 찜찜해하면서 앓고 있으면 일반인보다 더 보태져요. 일반인도 찜찜하지 않을 것까지 다 체크해서 찜찜해하고 혼자 쓰러져요. 일반인도 그게 뭐가 문제야 이러는 거를 혼자서 분석하고 알코올. 그러니까 감수성 충만한 분들한테 양심성차 잘 못 들어가면 죽어나는 거죠. 나중에 뭐 밥도 못 먹을 거예요. 밥을 먹으려 하니까 또 막 농민한테 찜찜하고 어머니한테 찜찜하고 밥을 또 남겼더니 찜찜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러면 못 살겠대요. 사람이. 이건 완전히 소시오패스의 밥입니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육바람이를 잘 써야겠다. 항상 정신 차리고 깨워서 과거 미래 끊고 딱 지금 이 순간 집중해서 거기서 힘을 끌어내가지고 육남매 출동해서 일을 처리하자. 이런 게 파워풀한 작업이 될 거예요. 이게 이게 치우쳐 있으면 균형을 아무리 잘 잡아도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게요. 지금 이 순간 딱 정신 모아가지고 과거 미래 끊는 게 미래에 대한 불안 과거에 대한 그런 집착 우울함에서 빠져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빠져나오는 힘을 키우시지 않으면 당하는 거예요. 양심성찰에 또 집착하다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 털고 찜찜하건 찜찜하건 어쨌든 간에 탁 털고 깨워서 지금 이 순간 우주랑 수작을 해야 돼요. 우주랑 그러니까 내 양심의 소리를 듣고 가장 자명한 쪽을 택하려고 들은 건데 거기에 잡혀가지고 막 에고 에고의 그런 오히려 약점들만 더 막 치성해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워서 지금 이 순간 육남에 딱 초연, 초궁정 막 다 출종시켜서 가장 나와 난 모두에게 도움되는 길은 뭔가 하늘이 원하는 길은 뭔가 이걸 알아내야 돼요. 내 에고가 찜찜한 부분이 있더라도 찜찜한 게 너무 크면 하늘이 막았겠죠. 근데 가라고는 했는데도 찜찜한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 그러면 이건 하늘이 가라고 하는 길이다 하고 가야 돼요. 찜찜함을 몰라 하면서도 갈 수 있어야 돼요. 그 힘까지 같이 키워야 돼요. 저도 제가 이렇게 움직이려면요. 막 찜찜한 것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또 누구간 상처해 볼 텐데 누군간 피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몸에 저 같은 경우는요. 몸에 약간 전율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느껴져서 그 느껴져서 그냥 생까는 몰라가 아니라 정신 딱 모아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서 하늘로부터 힘을 더 끌어내가지고 껴안고 그대로 가는 거야. 껴안는 채로 가야 돼. 껴안고 무너지면 안 된다고. 껴안고 가야지. 가라고 했는데 양심성찰의 답은 가명이라고 했는데 찜찜 불가피한 찜찜 때문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 가명이라고 했으면 그 찜찜 껴안고 가야 된다. 가려면 찜찜함이 느껴질 때마다 더 정신 차려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되는 그래야 하늘의 뜻이 구현될 거야.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소시오패스랑도 다르고 일반 중생하고도 다른 부분이에요. 찜찜하지 않으신가요? 안 찜찜하면 보살도 아니죠. 아 난 찜찜해. 근데 해. 이게 다른 거죠. 보살은. 근데 이게 모두에게 이로운 일이라서 해. 내가 안 해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고생할 일이라서 해. 내가 총대 매고 해. 이게 있어야 돼. 내가 결국 이렇게 이 찜찜함 속에서 가시밭길에서도 이걸 해놨기 때문에 나와나 모두가 살고 소시오패스가 힘을 잃어. 그럼 이걸 해야 되잖아. 이건 해야 보살이지. 이런 일을. 그런 각오와 자신감, 확신이 항상 깨어있음 속에서 나와야죠. 그게 없으면 이게 우리 잘못하면 되게 선량한 호구들에게 더 선량해지게 만들어가지고 더 무력화 시켜놓을 수도 있어. 양심로. 이게 오히려 잘못 들어가면 소시오패스에 들어가면 착한 사람들을 갈구는 도구가 돼요. 그렇잖아요. 너 홍익인간 한다며 역지사제 한다는 너 보살 아니야? 왜 이따위야? 왜 나를 나 살만 안 나게 해. 살만 나게 해봐. 이러면 나 보살이지. 그래야지. 여기 낚이면 이제 호구 중에 호구가 되는 거잖아. 일반 호구도 안 갖다 줄 것까지 집에 있는 진문서까지 들고 주게 돼 있어요. 이러면. 보살이라는 거에 또 걸려가지고. 요게 이제 잘못 쓰이는 모습이고요.